오늘은 뇌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첫번째 운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.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뇌의 산소를 공급하여 뇌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달리기, 수영,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을 매주 최소한 3회 이상 실천해보세요. 두번째 운동은 근력 운동입니다. 근력 운동은 뇌의 신경 세포를 자극하여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. 헬스장에서의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홈에서의 체중 운동을 통해 근력을 강화해보세요. 세번째 운동은 요가입니다. 요가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뇌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매일 조금씩이라도 요가를 실천해보세요. 네번째 운동은 두뇌 게임입니다. 두뇌 게임은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여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. 퍼즐, 수학 문제, 기억력 게임 등을 플레이해보세요. 매일 조금씩이라도 두뇌 게임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운동은 명상입니다. 명상은 마음을 집중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뇌의 활동을 안정시켜주어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. 매일 조금씩이라도 명상을 실천해보세요. 이와 같은 다섯가지 방법을 생활화한다면 여러분의 뇌 건강은 최고가 될 것입니다.